블랭킹을 키워라! 맘마미야!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 그치? 아빠랑 내가 키우는 사슴벌레야! 내가 과일 줘봐도 돼? 그럼! 자, 자! 맛있는 과일이 왔어요! 맛있게 먹어? 어? 우와, 힘도 세다! 태풍아, 간식도 있어? 아니, 다 줬는데? 그럼 난 다음에 줘야겠다! 어? 으악! 어디가! 안 돼!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인데! 오늘은 얼마나 빠르... 어? 으악! 빨리 나와! 여보! 내가 잡을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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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 부리면 안 돼, 루돌프! 루돌프? 설마 전에 키운다던 그 사슴벌레니? 당장 풀어주라고 했잖아! 여보, 사슴벌레는 그냥 벌레가 아니야! 갑옷처럼 단단한 껍질! 길고 강력한 집게통! 힘도 엄청 세소! 곤충계 레슬러래요! 먹기도 엄청 잘 먹어요! 키우게 해주세요! 네! 으악!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더니... 어? 저건 외국에만 있다는 곤충 잡아먹는 신물? 어머, 세상에! 가격도 엄청 비싸네! 그렇다면... 사랑해, 사랑해, 쑥쑥 잘하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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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킹? 여보, 여배! 으악! 태풍아, 당겨! 으악! 으악! 우리 초록이한테 뭐하는 거예요! 으악! 으악! 초록이요? 그건 초록이가 아니라... 초록이는 바다고 놓은 귀한 식물이라고요! 사랑으로 키워서 우리 집 마스코트를 삼을 거예요! 뭐라고? 으악! 왜? 불만 있어요? 자기들은 벌레도 키우면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사랑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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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킹 못 찾았느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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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째? 말 못하는 블랭킹이 걱정되지도 않느냐? 으악! 그야, 저거... 으악! 당장 찾아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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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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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악! 어? 야! 거기 서! 집을 부수면 어떡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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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으악! 으악! 설마 지금 우리 가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주 식물을 공격하고 있어요! 으악! 으악! 아! 우주 식물이라뇨? 아! 여보! 태풍아! 으악! 지금 설마! 으악! 으악! 우리 철옥이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던 거예요? 으악! 으악! 아! 아니야! 아니야! 얘가 우릴 잡았어! 맞아요! 무서울 우주 식물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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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얘 갑자기 왜 시들어? 철옥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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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н! 많이 아팠지? 바 짝 말라버린 거 좀 봐! 으악! 저럴! 아! 안돼 음식! 으악! 저럴구 cabai 앞으로 옮길 테니까 건들지 말아요! 으악! 음… 저기네! 해! 으이이이이이이이이… 플랜킹쓸잇! 플랜! 어? 뭐라? 저거 힘이 세다는 사슴벌레, 찌찌! 좋아, 스트레스나 좀 풀어볼까? 찌찌! 찌찌! 저 녀석은... 속이 빵 뚫려요, 찌찌! 어? 저게 뭐지? 꼬맹이! 네 사슴벌레가 변한 거다! 뭐? 그럼 루돌프란 말이야? 네, 마침 운동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군. 변신이다, 꼬맹이! 응, 알았어! 리젠트, 고! 해성처럼 자유롭게, 태양처럼 뜨겁게! 우주 최강 반응한 로봇 리젠트! 어? 어이, 벌레! 한 번 붙자! 로봇? 너 잘 만났다, 지지지! 수사라! 레슬링! 리젠트! 슈팅스타! 어? 어? 아하하하하하ll... 어흑! 그렇잖아 영 Eis 어떠냐? 분석 굴리기 의지한체 높기 흥 아이쿠, 엄청 세잖아 어? 그래, 인지를 붙잡아, 찡찡찡! 어? 뭐야, 도망치는 거냐? 엄마야! 이건 몰랐지, 찡찡! 저 녀석이! 어? 도와주세요! 가까이 오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찡찡! 비겁한 녀석! 어떡하지? 플랜킹? 뭐하는 거야? 으악! 뭐라? 같은 평끼리 공격했어! 우리야, 좋지! 끝내자, 꼬맹이! 좋! 좋아! 샤아아! 으아아아! 최? 으랏! 으악! 어앗아! 어쩜 이제! 호이차이! 이봐! 크아악! 검축은 사랑으로 키우세요! 야호! 사슴벌레가 무사히 돌아갔어! 그런데 플랭킹 녀석이 왜 우릴 도와준 거지? 아, 우리가 아니라 엄마를 구해준 것 같아! 엄마가 플랭킹을 엄청 사랑해 주셨거든! 사람..이라고? 아휴.. 어.. 테라킥님한테 또 혼나겠네! 찍찍! 어? 어? 플랭킹! 어? 왜 그랬냐, 찍찍! 너 때문에 질 뻔했잖아! 어서 가자!